자 인바디 아 여깄네 여깄네 자 아 이거 하면 체지방 그거 나오는 거잖아 이거 양말 벗고 하는 건가요? 먼저 해볼까요? 형님 먼저 아 내 몸이 안 좋은데 이게 하체 부실에 이거 다 나오던데 됐다 바로 되네 바로 자 자 자 자 자 보자 보자 외관상 폐진체행에 속합니다 오 좋네 근육량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여 적정 처리에 도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? 자 우리 정환이 가자 정환이 안정환 아니 몸이 망가져서 안 돼 아이 모든 사람이 너를 궁금해 자 올라가 봐 자 잡으세요 자 여기 잡으시고요 배가 한번 아 기대되는데 야 안정환 기대되네 기대돼요 안정환 이렇게 까발려보기 쉽지 않은데 어 쉽지 않지 야 이거 중에 흔치 않은 기회예요 반지에 제가 178인데 몸무게가 81.5야 근육이 마르지 그렇죠 다 근육인거 이게 지방이 아니라 근육이 쭉쭉 올라가는데 귀하자니까 과체중 하얗게 뭐야 이거 야 말 시키지마 말 시키지마 다 됐어? 됐어 나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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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뭐야 근데 너무했다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야 야 자 비교해보죠 야 이거 말이 돼? 야 너는 다 지금 오바야 23.8%에 축적 비율이 여기서 비만으로 판단된대 아니 저기 딱 기계의 메뉴에 과체중 하얗형이라고 아니 과체중 하얗형이라고 아니 과체중 하얗형은 넘어가지고 아 아 이거 갑자기 친근해지는데요 세월의 흐름은 막을 수가 없네 야 너 봐 자 우리 막둥이 한번 슬쩍 올라가 봐요 막둥이 막둥이 자 막둥이 올라가세요 자 막둥이 야 괜찮은 거야 네 자 올라갑니다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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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분하지 마시고요 아직 충분하지 마시고요 뭐야 이게 79.3% 아 그래? 몇 킬로? 어 예 기대됩니다 자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어 지방량이 뭐 쭉쭉 올라가는데요 지방량이 야 이렇게 나와요? 야 이건 옥살인데요 아 완전히 아 근육량이 지금 어 따라오기 쉽지 않아요 예 지금 아 36세밖에 안 되신 분인데요 어 그래요? 어 이거 물살이 엄청 많아요 지금 네네 네 그 시간 나왔나 그래 어 자 일단 윤민수 봅시다 현재 비만으로 더 이상의 비만이 심화되지 않으면서 정상체중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현재 시습관 조절 조절을 하셔야 됐네요 어 아 정말 네 네 야 윤민수 표정이 좀 어두운데요? 어 윤민수 표정이 오는 신경받은 어 갑자기 6kg 이상 불어나면서 9kg 9kg 이상 불어나면서 아 활동적인 걸 좀 더 해야 될 거 야 이거 하나씩 가져가죠 자기가 챙겨야죠 아 아 아 76.2인 것보다 이 정도면 뭐 괜찮네요 쩝